박수 한 번 많이 치시고 앵콜 한 번 더 받아야죠. 앵콜!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. 막 철부위 같아 막 이러고 다니면서 아니 지금 뭐때문에 이렇게 즐거웠을냐 모르겠는데요. 어르신들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우리가 아무것도 없죠요. 박수 쳐주고 즐거우면 흥인 아니고 무대에서 우리 가수군들이 다 줄 수 있어요. 자 남짓의 태양 앵콜 송으로 보내드립니다. 5시까지는 철부위에 박수 많으세요.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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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 나 이 산들한다는 보라까지 나의 잔들한다는 박수 주세요 아멘 태풍이 나고 말한 욕심 험난지 저쪽에서 내 흔들지마는 아 참 아 너는 박진욱 형 아 어 아 아 아